방금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즈!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뭐랄까 각을 잡고 한번 사운드 메이킹 컨텐츠로 찍어볼 거에요 그저 이 드림유고 드림유고가 이제 출시됐을 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순식간에 품절이 되었고 그때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입하고 싶으셨는데 구입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드림유고를 그때 빨리 겟 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면서 쓰시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이게 좋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갖고 싶은데 지금 구할 길이 없으니까 직구도 알아보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뭐 이게 그 여러가지 뭐 뭐 지금 세계 정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네 그 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드림유고도 그 물결 타서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도 이걸 리뷰를 더 그 당시 때 이제 좀 더 컨텐츠를 많이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제품이 다 품절이 되는 바람에 리뷰를 더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찍을 악기가 없었고 네 찍을 악기가 없어서 뭐 심지어 원래 보통 이렇게 좋은 악기들 나오면은 뭐 리뷰어들이 하나씩 사가거나 이러는데 드림유고는 어떤 리뷰어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사갈 수가 없었구나 네 그랬군요 그랬군요 우리가 심지어는 어 그 디스크리트 에잇도 사고 쿼드코어텍스도 샀는데 드림유고는 사지 못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빨리 나왔고 이래서 그렇군요 이제서야 조금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이번에 그래서 물량이 확보된 김에 저희도 이제 리뷰를 찍을 악기가 생겼잖아요 그 김에 이제 또 다 팔리기 전에 요거를 우리가 좀 예전에 좀 중요한 악기들이 나오면은 그 사운드 메이킹 컨텐츠를 한 번씩 찍었었는데 그걸 못하고 팩트 기본 리뷰만 했었어갖고 일단 여러분들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드림유고가 뭐 어떤 악기인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쭉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실제로 어떻게 사운드 메이킹을 하면 좋은지 여기에서의 좀 매력 포인트가 될 만한 사운드는 어떤 건지 이걸 이제 은총 씨가 몇 가지 톤을 통해서 오늘 또 기타 사운드를 쭉 쌓아서 밴드 사운드를 한번 완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해볼 게 베이스 녹음과 기타 녹음을 할 건데 다 드림유고를 할 겁니다 네 전부 다 드림유고만으로 만들어진 사운드 드럼만 미리 찍어놨고요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베이스 유저들도 충분히 쓰시면 좋고요 그렇죠 이게 라인 악기로 앰프 사운드를 낸다는 것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또 몰라요 또 방송 나갈 때 쯤에 또 품절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 그건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거 지금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서두르지 않으면 예전에 코드코텍스 꼴락이 딱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코드코텍스가 그 이후로 지금 아예 안 들어오고 있죠 아예 안 들어오죠 그냥 품절 근데 그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드림유고 때문에 여쭤봤어요 지금 드림유고도 꽤 늦게 들어왔는데 코드코텍스 얼마 된지 거의 1년 다 돼가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고 이제 들어오면 가격은 당연히 거의 300만원 육박하는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드림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또 이번에 품절 되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빨리 사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고 맞아요 그 그냥 오히려 약간 이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 드림유고 나왔을 때 해외 모든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앰프랑 1대1 비교하고 뭐 팀피어서라든가 여러 진짜 유명한 세션 기타리스트를 다 모셔가지고 저는 1대1로 했는데 아무도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캠퍼가 앰프 프로파일링 했을 때는 구분하기 힘들긴 했어도 그 뭔가 약간 좀 소리가 평탄해지는 느낌 그 시뮬레이션 거치면서 이 가상 악기들이 앰프를 흉내낼 때 나는 그 느낌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풍성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어 앰프의 공간감까지 다 느껴져서 실제로 저도 블라인드 테스트 하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눈 감고 들어봤는데 캠퍼 때랑은 확실히 감이 달라요 캠퍼 때는 그래도 아 약간 납작해지네 이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운드를 만들어 볼 거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쨌든 리버브 앰플리파이어를 구현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진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뭐 지근한 예로는 우리 은총씨하고 함께 음악 활동 중이신 재민이 밴드의 준영씨가 아주 만족하면서 쓴다는 후문이 있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나온 싱글 앨범에 이걸로 녹음해서 다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악기의 성능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 네 바로 코앞에서 네 그리고 베이스 기타도 이걸로 녹음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른 테크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끼고 오늘은 완전 사운드 모니터만을 위해서 한번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녹음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 네 받아 볼게요 네 eta 네 네 네 네 네 U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 좋아요. 아주 안정감 있는 베이스 사운드 잘 뽑아봤고요. 은정씨가 좋아하는 11414. 요거 베이스 그 뒤에 반을 복사해서 앞으로 갈게요. 제가 중간부터 드럼 패턴이 좀 파악이 돼서. 아 그래서 그렇게 지셨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저는 다 뚝뚝뚝인 줄 알았는데 앞이랑 뒤랑 다르더라고요. 네 일부러 약간 좀 살짝 베리에이션을 줘봤습니다. 네 저한테 말해주셨어요. 그러게요. 베리에이션 주고 말 안하기. 그렇죠. 전 당연히 둠 두툼인 줄 알았는데. 하다가 밖. 제가 일단 한번 틀어봐주시겠어요. 제가 템포를 맞춰야 돼가지고. 오 좋다. 와 소리 진짜 좋네요. 저는 사실 이렇게 리뷰하면서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. 오늘 시험 기타는 마이클 터틀입니다. 네 녹음 바로 해볼게요. 네 기타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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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6dB 정도 줄여 볼게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쳤던 거는 2dB 정도 줄이겠습니다. 사운드 진짜 좋네요. 진짜 좋죠. 진짜 리얼 앰프. 네, 진짜 앰프 소리나네요. 네. 바로 가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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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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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는 13dB 정도로 내리겠습니다. 한 트랙 더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멋지네요. 멋지네요. 사운드. 뭐 이제는 솔로를 한번 받아볼까요? 네. 솔로는 뒷절반만 가시는 거죠? 처음부터 다 하시나요? 솔로도? 처음부터 일단 해볼게요. 다 해보겠습니다. 이쁘게 뭐지? 네. 네. 또한 상황에서 만나요. 네. 네. 2 2 2 2 이야 요렇게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네 자 해서 총 기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트랙을 쳤고요 베이스까지 하면 총 여덟 트랙입니다 네 패닉만 좀 정리해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은총씨의 영혼을 갈아 놓은 멋진 시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 데ct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정말 알만한 사운드네요. 사운드 정말 끝내주고.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날로그의 감성에다가 그런 사운드를 이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하고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지금 가장 핫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니까 이번에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2차 물량이 금방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드림유고를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루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드림유고와는 또 다른 계열의 이번에 또 복스 사운드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반주에다가 같은 패턴으로 그래야지 좀 사운드 비교 여러분들 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도 은정씨의 영혼을 갈아 넣은 사운드 모니터 특집으로 루비 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네 여러분 서두르십시오. 고민하는 순간 이미 품절이니까요.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. 로커딩 타임스